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불쌍하면서 동시에 좀 티미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가진 거라곤 알 두 쪽과 가난한 부모들 그리고 빚뿐인 헬트 남친과 결혼을 하니만이 어이구 티미해라. 네 어머니 하늘에서 통곡하시겠다. 원지. 프로포즈 받았는데 운동하는 남자 조언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평범한 여잔데요. 맨날 보기만 하다가 글을 직접 쓰려니까 좀 민망하네요. 사실 저는요. 친한 친구도 별로 없고요. 예전에 뺑소니를 당해서 하나뿐인 가족을 잃은 뒤로 오랫동안 재화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는 33살이고 직업은 외국계 제약회사에 소속된 간호사에요. 전날 사고로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소형 아파트 한 채 있고요. SM5 가지고 있고 빚은 없고 저축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나이고 제 환경에 아무도 없는 처지라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가지고 아무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써볼 테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비록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완전 남남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고견들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제 남친이죠. 재활하면서 만난 트레이너에요. 약 1년 정도 같이 운동하다가 결국에 사귀게 된 건데 제가 외로움도 외로움이지만 몸이 정말 많이 아플 때여서 저도 모르게 많은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사귄지는 이제 반년 정도 됐는데요. 이 남자가 내년에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나이는 34살이고 원래는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하던 센터에 소속이 돼 있던 트레이너였는데 지금은 본인 피티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략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사귀자마자 바로 한 거네요. 그죠? 사실 저는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었던 상태라 연애하면서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남자 자기 혼자 올새방에 살고 있으며 집도 마찬가지 썩 넉넉하진 않아서 조금씩 생활비를 매달 보내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피티샵 때문에 생긴 빚도 좀 있고 말이죠. 그냥 사람이 좋아서 연애했던 거고 별 생각 없었는데 본인 피티샵 오픈할 때 이게요. 그러니까 멀리 다른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일하던 곳과 같은 동네에 오픈하는 걸 보고 속으로 이건 뭐야? 싶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자영업이나 운동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받아준 센터랑 즉 은혜를 베푼 곳이랑 같은 동네에다가 그걸 한다는 게 솔직히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거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딱히 싸울 일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저랑 같은 팀이었던 선배 언니가 제가 연애하는 걸 알고 야 운동하는 남자들은 좀 피해라 아니 할 거면 그냥 가볍게 연애만 하고 너 결혼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분명 100% 반드시 여자 문제 생긴다고 하면서요. 물론 저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본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 언니 말이 절대 예외는 없다며 너무 무섭게 경고를 해서 이게 좀 불안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여하튼 그래 결혼하자 이런 말이 선뜻 안 나와가지고 대답을 좀 미뤘더니 이 남자가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어쩌면 저 어쩌면 좋을지 좋은 점 부탁드려요. 그래 널 어쩌면 좋겠니? 댓글 1번 트레이너에서 기겁하고 그냥 확 내렸어요. 알겠어요 쓰니 이건 그냥 읽을 가치도 없다고요. 2번 사귄지 이제 겨우 반년 월세방에 혼자 살고 이제 막 보니샵을 오픈한 상태인데 결혼 타령을 한다. 상대는 님 경제사정 다 알고 있죠? 운동이랑 상관없이 이 짧은 글만 봐도 남자 완전 대책 없고 그지 같은데? 이걸 고민하냐? 3번 나도 뭐 하나 물어봅시다. 남자가 님 상황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세상에 혼자 남아있고 집 있고 차 있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만약 그걸 다 알고 있다면 솔직히 자기 이득 보면서 챙길 거 많고 자기가 말로 이길 수 있는 여자니까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마음 약한 사람을 생각보다 쉽게 알아봅니다. 님 남친이 이걸 이용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4번 자기가 일하던 센터랑 같은 동에 차렸다는 거 이거 뭐야 밥그릇 뺏어오겠다는 거잖아 이 그지같은 심보 네 눈에도 다 보이죠? 그죠? 이거 하나만 봐도 완전 그지같은 인간인 게 눈에 보이는데 마음 약해가지고 어리숙하게 당하지 말고 단호하게 하세요. 5번 님 경제사정은 다 오픈했습니까? 야 겨우 반년 만에 여자가 확신도 안 선 상태에서 결혼하자는 거 이거 진짜 그지같고 무엇보다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준 센터와 같은 동에 오픈했다는 거 이거 역시 인간으로서 너무 별로인 남자입니다. 의리가 없네 의리가 결혼이라는 게 확신이 들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건 뭐 사람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아닌 거죠. 6번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 손님이랑 사귄 거네 게다가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되 궤도에도 못 올랐을 거고 바쁘고 힘들고 원룸 혼자 사는데 결혼을 하겠다 이거예요? 게다가 자기 집에 돈까지 보낸다는 인간이 빚도 있고 딱 봐도 자금 부족하니까 자기 보증금 빼고 또 축인금 땡기고 공짜로 님 집에서 하숙하려는 그런 그지 같은데? 게다가 쓴이는 부모 형제 아무도 없으니까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쪽쪽 빨면 되는데 세상에 세상에 이만한 개꿀이 어디 있겠냐고 7번 미안한데 트레이너라는 말 나오자마자 본문 안 읽었어요 쓰니 미친 것 같아요 이걸 고민해요? 트레이너들 중에 양아치들 얼마나 많은데 트레이너랑 사귀다 문제 생겼다며 글 올리는 사람들 아직 한 번도 못 봤나? 여기 트럭으로 넘쳐 오르는데?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방울뱀 같은 놈들 천지야 천지야 자기 회원이랑 놀아내면서 여자 바꾸는 놈들 진짜 많다고 제발 버려 8번 저 남자와 결혼하면 쓴이 어머니 하늘에서 피눈물 흘리실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거절하세요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 앞으로도 쭉 없을 거다 이렇게 혹시 저 남자 쓴이 집 위치 알고 있어요? 무조건 피해야 될 남자 유형을 만난 것 같은데 아니 월세 살면서 샵 차린 거 보면 보나마나 비투성이지 그래 얼른 피하라고 나 지금 너무 무섭다고 9번 지나가던 50대 후반 할준마가 딸내미 같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요 딸아 그 결혼 절대 하지 마라 경제력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서 결혼하자는 거 자체가 다 네 돈으로 하자 이거다 그리고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라면 자기 고객이랑 연애 같은 거 안 한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1, 2년 자기한테 경제력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자 그러지 그리고 자신이 월급을 받고 일한 직장이 있는 곳에 동일 업종을 개업한 건 이건 상도득이 없는 거고 또 사람들 막 욕하는 거 그런 거 다 무시하면서 했다는 건 인성도 쓰레기라는 거요 다른 거 다 빼고 이 세 가지만 봐도 저 남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놈이야 가족도 없고 피부치가 없어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길 바란다 아줌마가 꼭 안전이별 하고 알았지? 10번 쓴이도 미꺼라는 말은 알고 있죠 물론 모든 트레이너가 다 안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요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내 주변 트레이너는 다 경제력은 없고 허세만 가득해 세 사람 모두 여자가 벌어오는 걸로 먹고 살고 지가 하는 센터? 진짜 딱 지 용돈만 버는 정도밖에 못 벌어 아니 이것도 다의 인거지 월세 내고 용돈도 못 버는 놈도 있습니다 아는 놈 셋이 다 그래 그런데 그 꼬라지로 살면서 차는 또 벤츠를 몰고 다니네 아이고 머리야 11번 저 남자는요 쓴이를 잡으면 안정권 진입이에요 집도 등기두등본 떼본 거 아니겠죠 돌아가신 아빠에게 받은 빚이 있고 그걸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혼 못한다 하고 헤어지세요 할 수 없다고요 12번 아이고 쓴이야 너 안 그래도 고달픈 인생인데 뭔 쓰레기를 또 얹겠다고 난리냐 인식을 떠나서 네가 말한 내용만 봐도 당장 도망가야 돼 13번 쓴이야 나는 그냥 딱 한마디만 할게 그 혜창이랑 연애하는 혜은이 과연 너 하나뿐일 것 같니? 14번 재활치료하면서 부모님 안 오는 거 보고 가족관계는 대충 짐작을 했을 거고 또 사귀면서 쓴이 자산도 역시 싹 다 파악을 했을 것이며 본인 혼자 월세 살고 부모 노후 대비도 안 됐는데 프로포즈를 했다 이거 100% 꽃뱀입니다 두번째 사연 이 쓴이 더 티미합니다 부모님 집에 오겠다는 예비 시어머니 심리가 뭘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초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예비 시어머니 심리가 궁금해서요 보시고 이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부모님 예전에 은퇴하셨고 귀농을 하겠다며 강화에 땅을 사서 집도 새로 올렸거든요 좋게 그래가지고 주말이나 휴가 때마다 가서 텃밭도 가꾸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랑이가 강화도에 강화에도 땅이 있다는 걸 자기 엄마한테 말을 한 건지 이 할머니가 혹시 탐탐 강화에 올 기회를 노리는 게 제 눈에 보입니다 아이고 껌껑아 우리 강화에 가서 김장 좀 하자 고기 좋은 게 들어왔는데 강화에서 우리 같이 구워 먹자 거기 경치 되게 좋다고 하던데 나도 언제 한번 놀러 가야겠네 이러면서요 제가 열심히 컷을 하고는 있지만 아니 이걸 떠나 애초에 저희 부모님 집이고 개인적인 공간인데 왜 이렇게 거길 부득부득 오려고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공짜 펜션 취급하는 것 같고 기분 너무 더럽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결혼을 할 거예요 댓글 1번 아니 단호가 아니라 당장 도망을 가라 좀 대놓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이걸 쳐 묻고 앉았네 2번 단호하게 말하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지세요 사돈 재산 탐색하고 사돈 대놓고 무시하는 부모 이게 얼마나 예의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못 말리는 건 아니 안 말리는 남자까지 두루두루 그지 같은 걸 다 갖췄잖아 단호하게 헤어집시다 인생 알되기 싫으면 말이죠 3번 야 그 남자는 자기 부모한테 니네 가정사나 재산 등등을 나불될 아가리는 달려있지만 자기 부모 병신짓거리에 한 말리는 건 입이 없나 보네 4번 심리요 뻔하잖아요 그냥 지들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근데 남자는 또 왜 그 모양이야? 나였다면 바로 부모한테 한 소리 하는 걸 넘어서 개쭉 팔려서 여자한테 말도 안 할 것 같은데 어우 씨 뭐야 같이 노리는 거야? 그런 거네 5번 개 시공창 지옥에 가지 말라는 쓴이 조상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에요 예비 시모가 결혼하기 전부터 본 모습을 드러내고 예비 신랑이 얼마나 중간 역할을 못하는 놈인지 알 수 있게 됐으며 또 그 집안이 얼마나 무식한 유전자를 지녔는지 다 확인했잖아 사돈 알기를 개 알로 알고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란 시모와 그 아들 그런데도 결혼하겠다면 뭐 지팔지권이지 뭐 후기는 쓰지 마라 6번 6번 아니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서도 결혼하겠다고? 덜덜덜덜덜 7번 쓴이 정말 죄송한데 너 혹시 조금 모자란 사람이세요? 아니 이걸 왜 거절하고 있어요? 당장 헤어져야죠! 대답글 그러니까 와 이런 상황에서 글 초반에 예비 신부 이지랄 맞아요 여자가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저떤 놈을 만나는 거야 지금 이게 예비 시모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 어? 지 남편 될 놈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어 8번 저 할머니 심리요? 뻔하죠 시댁 대접 톡톡히 딸내미 좀 잘 봐주십사 하며 굽신굽신하는 핑크빛 망상 중이고 사돈 재산 규모 확인하고 그러면서 어디 빌붓거나 뜯어갈 거 없나 탐색하는 거고 또 다른 자녀들 및 본인 여름휴가 때 공짜 펜션으로 써도 괜찮을 수준인지 사전 답사를 하는 겁니다 9번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감히 대접받겠다며 대놓고 놀러간다는 정신 나간 것들 결혼하면 네가 등신이지 뭐 참 어지럽죠 이거 하나 빼면 다 좋다 아니 그거 하나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주변에서 말해봤자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요 부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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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